E.K.A.R.A.D. 승희 안녕하세요 X-Score 승희입니다 일단 일단 S&Pounder 스테이지 영화 개봉회에 저희가 있는데 한국 스타일 하려고 입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고 어... 맘 같아서는 뭐 암살 베트랑처럼 천만 관객... 장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 우리 아티스트 그리고 스태프분들을 중요하지만 팬분들을 중요하게 해서 또 표현한 영화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씨 어떤 분들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... 다음번에는 가족분들도 같이 오셔서 좋습니다 저희 가족하고 같이 왔어요! 아 정말...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분들도 다음번에는 가족과 함께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... 또 주말에 버디엑스 개봉도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어... 저희 엑소... 저희 엑소 수호와 그리고... 어... 피스탄 씨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아... 아... 100년 영화랑 부탁드릴게요 그리고... 네... 좋은 걸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... 지금까지 엑소 수호... 엑소 수호... 엑소 스프리스타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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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nyeonghalla 언니 입니다 네네러 이제itan 연습시회 怒